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소모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둘레특강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그 무엇을 할까 여러가지로 얘기를 생각도 해보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 성경에 대한 그리스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성경이잖아요 또 신자분들이 또 성경 필사 또 성경 통독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다니면 이제 또 신자분들이 와서 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신자분들이 또 성경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6년 전인데 그 6년 전에 전화를 한 통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성소모 자리 섬우 씨에 있을 텐데 그 6년 전에 전화를 받으면서 어느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개신교 신자분이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한 목시록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하느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그리스롭게 알려주셨고 또 당신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 목시록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형제님은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요한 목시록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거를 하느님의 개시인데 그럼 요한 목시록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아 네 저희도 그런 거 개시록 봐요 근데 대신 묵신문학이라고 봐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묵신문학이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요? 아니 성경책을 어떻게 문학책으로 볼 수 있나요?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게요 이게 개시인데요 하느님의 개시는 약간 문학적인 요소서 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요한 목시록은 묵신문학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문이 많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저한테 어떻게 하느님의 개시를 그렇게 문학적인 인간적 요소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그래서 신부긴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제가 결국 혼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많이 모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인 거죠 어떤 이단들은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니까 아버지 하느님이 있고 어머니 하느님이 있고 이런 하느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논리들을 막 펼쳐가면서 근데 성경은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야 성경 안에서 판단해야 돼 봐봐 엘로힘 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과연 많은 분들이 성경 성경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대한 본질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어느 종교 사이비 종교에 갔다가 온 청년한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그 청년이 저한테 또다시 유한목시록이에요 하여튼 또다시 유한목시록에 나와서 유한목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신부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나는 유한목시록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랬더니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 청년에게 그래서 미안한데 그럼 넌 성경이 언제 쓰여진 것 같니?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모세 때 쓰여졌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때문에 모세가 돌판으로 십계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돌판을 다 새겨서 성경을 썼겠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현타가 온 거겠죠?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맞습니다 돌판에 써서 성경을 썼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거기에 또 충격을 먹고 그럼 돌판을 이고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니?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충격을 먹었어요 아 진짜 모르는구나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아 모르고 하나님의 개시가 성경이긴 하지만 이 개시의 전달 과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에 대한 속성과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그거를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먼저 우리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개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인간의 어떤 이성과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종교가 자연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유교나 불교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종교 안에서는 주변의 사물들이죠 사물들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개념이 있느냐 하면 겨울인데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있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막 푸르르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결실을 따고 겨울이면 또 다 죽어요 그러다가 또 봄이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 안에서는 윤회, 인생도 한 번 있는 인생이 아니야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시간 개념이 수란 개념입니다 자꾸자꾸 그래서 불교에서도 윤회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게시 종교는 게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이 알려 즉 신이 깨닫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래서 게시 종교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런 어떤 자연 종교와 게시 종교의 명확한 차이점 속에서 우리 카톨릭 신앙은 게시 종교 하느님,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을 마찬가지로 게시 종교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게시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막 이렇게 하느님한테 이렇게 뭔가 탈원 상태에 빠져갖고 어떤 환시를 보고 막 그런 곳에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예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게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어떤 탈원 상태에 빠져서 오는 게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게시는 바로 즉 맨 처음에는 노아, 또 아브라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계약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시 누구신지를 게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게시의 방식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아브라움, 이스라엘 백성 그 속에서도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강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오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완전한 게시인 예수 그리스오를 통해서 완전히 게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오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시브리서가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 방식을 주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 세상을 만들기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느님의 게시는 예수 그리스오를 통해서 완전히 게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도 또한 이 게시의 전달은 예수 그리스오가 게시를 완성했지만 성령을 통해서도 이 게시가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오와 성령을 파견해서 당신의 계획을 충만히 게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게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타론 상태에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왔던 그 계신교 형제님은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파티모스라는 그 섬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게시를 받아서 파타론 상태에서 요한 묵시록을 쓰고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썼을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요한 묵시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타론 상태로만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확한 건 게시의 말씀이 담긴 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바로 인간이 썼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인간은 이야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조도 우리가 어떤 민족의 후예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단군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선조가 어떻고 또 우리는 누구의 조상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이것들을 신화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그냥 저거 그냥 아름답네 이러고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굳이 그거를 또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백조 모양이야 그런데 그 백조 자리인데 백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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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야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과 좀 만나보기도 하고 뭔가 체험이 있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데 너 나 믿어? 믿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분명한 누군가가 하느님 체험을 했고 그 체험들을 전달해 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느님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과의 만남 이 구체적인 체험이 곧 부원 사건이라고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건 즉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그 사건들이 바로 즉 하느님의 구원 사건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담아놓은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어떤 방식이냐는 거예요 어떤 방식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아까 단군신화에 대한 거를 넘어갈까요? 그 단군신화 같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육하 원칙으로 전해주나요 이게? 뭐 옛날에 어떤 기원전 맹년조에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달해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단군신화 만약에 단군신화를 육하 원칙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로 전해줬다면 지금도 뭐예요? 어느 그 뭐야 가문가에다 갖다 놓고 곰하고 호랑이 집어넣고 마음을 놓고 하면 100일간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사건을 전달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단군신화를 전해준 것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즉 단군은 환웅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체험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데 어떤 육하 원칙을 통해서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를 갖고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전달해 줄 때 맨 처음에 글로 되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 시험을 받았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 100점을 맞았는데 엄마한테 가서 100점을 맞았으니까 글로 전달해 줘야지 그래서 글로 쓰고 있나요? 그런 점은 없잖아요 그렇죠? 100점을 맞았으니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래서 말로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들은 맨 처음에 당연히 글이 아니라 말로 전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구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장 먼저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 사건에 대한 것들이 구전 단계로 전달해 되다가 그러다가 이 구전 단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올 때 즉 말로 전달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글로 기록되고 그 글이 나중에는 이제 성경 하나의 문서와 되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구전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성경을 이제 문서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서화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다가 글을 적느냐예요 제가 아까 사회비정교에 나왔던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아까 어디에 적는다고요? 돌에 확 새긴다고 그런데 돌에 새기면 여러분도 돌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잘 안 새겨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서고고학 또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여러가지 발굴들이 일어나면서 아 옛날 고대 사람들은 성경을 어디다 썼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피루스와 양피지입니다 자 양피지와 파피루스 만드는 과정들을 볼까요? 파피루스는 파피루스와는 이 대가 있어요 이 갈대같이 생긴 것을 쭉 격자문지로 짜서 물에다가 담궜다가 딱 해서 말리면 나오는 게 종이처럼 나오는 게 파피루스라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격자문지로 해서 만들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는데 언제 이걸 말리고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가축들이죠 동물들의 가죽을 말려서 그리고 쓰는 게 양피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말리는 기간도 길뿐만 아니라 조금은 동물을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급박하게 막 추발하고 있는데 양하면서 걔도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피지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시대 때 돌아다닐 때만 해도 이런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과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가서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박하게 이집트 탈출을 했는데 그리고 가난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난한 땅을 정복하려고 맨날 전쟁하고 있는데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통해서 글을 썼던 것은 오히려 더 시간적 여유가 경제적 부유를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그게 과연 선생님, 신부님, 에이 설마 진짜 그래요? 에이 설마 모세가 쓸 수도 있잖아요 대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모세보다 훨씬 후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닌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될 수 있어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즉 솔로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그 앞에서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여러 가지 어떤 왕의 다툼 속에서 결국 솔로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넘어가는 이 왕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이 아마 솔로몬 실록이지 않았을까? 그 대목들은 사실 사무엘기 학원과 열한기 상권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짜 솔로몬 실록이다라는 건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 왕궁의 서계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계관들은 이 왕정의 다른 기록들 그래서 왕정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쓴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마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 때와 다윗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선 하느님께 뭘 바치겠어요? 우리도 미사할 때 뭐하죠? 성가를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선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곧 시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 또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음악을 잘 짓는 음악가였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때 음악가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기타 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시적인 내용들을 잘 읊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성경을 썼을 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성경은 한 저자만 썼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라고 이야기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또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후대에 쓰여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세 한 사람만 쓰여진 건 아니거든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작성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흔적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 돌 하나 던져서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만 봐도 저자가 한 명일까? 의문을 낳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면 사무엘기 3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쭉쭉 따라가 볼까요? 자 피리스티아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한번 붙어서 한번 싸워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우니까 그걸 대항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저 할레도 받지 않은 저 피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게 하느님이 무독하냐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다윗의 열정들이 아마 사올에게도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올에게 가서 사올이 이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은 사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인 제가 나가서 막 싸우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올이 또 다윗을 또 안타까운게 받는지 야 너 피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나가서 싸우지 못해 걔는 태어날 때부터 장수야 너는 근데 소년이잖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다윗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쳐왔고 양을 쳤을 때 뭐 사자나 곰이 있었는데 걔네를 다 돌로 다 하면서 다 쫓아 냈다고 싸울 수 있다고 하느님을 막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다윗의 열정에 반해서 그런지 사올이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나가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리스티아 사람은 이 골리아스는 전사 다 전사였고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올은 또 안타까웠던지 이 소년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군복들을 잘 입혀줍니다 청동 두고도 씌워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근데 다윗은 이거 한 적이 없으니까 다 뿌리치고 나와요 아니 아니요 저는 그냥 돌멩이 하나만 갖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올과 다윗이 너무 애틋하죠 서로 막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서 갑옷도 다 벗고 이 돌멩이 하나 딱 들고 가서 결국 골리아스를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에게 똑같은 장입니다 17장 55절에 가면 사올이 다윗이 그 피리스티아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군대 장수 아보네르에게 아보네르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죠? 가볍고 입혀주고 야 너 소년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몰라요 더욱더 재미있는 건 뒷구절이 더 재미있습니다 자 아보네르가 임금님 제 목을 목숨을 두고 하지만 전 그 사람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올이 물어봐요 저 청년 알아보아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갖고 오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보네르가 다윗을 데리고 사올의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결국 사올이 근데 그 다윗 손에는 이제 골리아스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올이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저는 베들렛 사람 임금의 종 이사의 아들입니다 아니 앞에서 다 생각천지에 청둥 두고도 씌워주고 칼도 주고 가볍도 이건 다 어디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지면 다들 멘붕이 와요 뭐지? 한 사람이 쓴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본다면 바로 성경의 저자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가져올게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상하게 결론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복음서를 쓴 목적이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마른 푸딩도 지자들 앞에서 일으키셨고 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이 아드님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아주 장장하게 이 쓴 목적을 써놨어요 그랬는데 21장의 이후에 갔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역근이의 매진만이 나와요 거기서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한 사람이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기록한 사람이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찬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밖에도 더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렇게 기록된 책을 다 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기록한 일은 누구고 그렇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명만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탈원과 환시에 대한 환상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마치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간도 길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도 많고 그 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엮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엮은 걸 편집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탄원 상태로만 작성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많은 저자들 그러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은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담아놓은 것인가? 이게 우리 말은 표음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음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음 문자의 단점은 의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드러나진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 이게 표음 문자다 보니까 그 역사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역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단어가 검색이 되는데 바로 진엘력과 측력을 쓰는 어떤 역사가 있고 하나는 불일역과 일사자를 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앞에 진엘력을 썼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들이에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즉 불일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행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원 역사를 담아놨어요 라고 하는 그 역사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다윗과 골리아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아스를,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 신부가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꽤 많아요 저는 다윗이 골리아스를 확실히 죽였나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는지 아니면 골리아스 다른 사람한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과거의 기록으로 따집니다 자, 보시면 사무엘기 3권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까 17장에서 봤던 건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학원에 보면 자, 곧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 일어났다 베들레 싸움 야하레 오리케메 아들 엘하나니 갓사람 골리아스에 처죽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기 학원을 보면 자, 그러면 엘하나니? 엘하나니 봤더니 역대계 상권을 보면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베들레인 사람이 오르킴의 아들이 아니라 야일의 아들로 바뀌고 또 엘하나니 갓사람 골리아스의 아우 라우미를 처죽니다 도대체 이걸로 따진다면 과거의 기록으로만 따진다면 알 수 없어요 골리아스 누가 죽였는지 그러나 즉 불일력의 역사로 본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그와 함께 계신다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 저자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체험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실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쓸데없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찾아다니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 이게 가장 쓸데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소고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한 일이긴 하겠으나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즉 발굴해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약간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책을 담아놓는 방식은 인간은 뭐예요? 이야기꾼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결국 자신의 체험의 역사 즉 구원사건의 체험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이야기 형식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스타일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 자유의지를 싹 배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느님 방식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스타일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와 법조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십적인 표현도 당연히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신탁도 들어가 있고 비우, 족보, 연설, 꿈, 환시, 모든 것들이 다 총각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즉 하느님만 빼면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이 갖고 있는 문학적 모든 형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신앙적 관점 안에서는 이러한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을 누구로에게 즉 하느님에 관한 걸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신비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에서 게시헌장 12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해석자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성경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깊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저자는 뭘 썼죠? 글로 썼잖아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글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옳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 성경 저자가 쓰던 그 당시에 고유의 사고 방식, 언어 방식, 설명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해서 간습적으로 쓰던 방식들을 면렬히 고려해야지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어떤 우리가 해석하려면 당연히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은 씌워진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항상 협력자로 부르셔요 그러나 그 협력자를 부를 때에 인간이 사실은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나약함도 함께 가져오게 되고요 또 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꺾은 상태에서 협력자로 부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간을 존중해 주는 방식 안에서 하느님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저자는 그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 또 신학적인 경향이라든지 문학적 양식 또 이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환경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 본문을 작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즉 근본주의적, 또 자의적, 또 문자적 이런 문자로만 그냥 그 고지곳대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 고고학의 발굴입니다, 이 발달입니다 18세기 이후로부터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고고학에 대한 어떤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고 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서고고학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연구도 점차적으로 사실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해석에서도 자의적인 해석들은 조금 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고 좀 더 과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성경해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역사비평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뜯어보면 역사적, 그래서 성경 본문이 작성됐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 또 제작 장소, 또 그 다음에는 편집 과정 이런 것 안에서 관심을 두면서 또한 비평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 일성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들을 밝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비평적인 약간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오늘날의 성경 방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비평 방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들의 어떤 기원들을 살피면서 즉 어떤 자료, 또 사건, 인물들, 장소, 물건, 습관 등을 함께 고찰하면서 사실은 성경에 대한 비평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얘기하면 해석되는 성경 해석은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인 성경 비평 해석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도 우려를 나타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1950년대에 교황청은 즉 성경에 대한 비평적 해석이 신앙의 유산에 위협받지 않는다는 견해를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레오 13세의 섭리의 하느님이라든지 또 비오 11세의 성령의 영광과 또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아까 봤던 개시 헌장 그리고 교황청 성서위원회 안에서의 성서 해석 등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또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성령의 영광과 개시의 헌장은 문학 유형들의 기반을 둔 독서가 성경 읽기에 합법적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한 가지 유형의 독서법 즉 근본주의적 해석을 고집하는 자세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석들이 과연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저자의 어떤 의도도 파악하지 않고 그 성경이 작성됐던 그 시대적 내용도 아예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들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뭐 마찬가지 요즘에 가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전화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경이처럼 요한 묵시록이 마치 미래 일들을 다 나타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성경 교황청 뿐만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성서 학계에서도 가장 비판받는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즉 하늘에서 성경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저자의 노력과 또 편집자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사건에 목격한 목경 증인일의 증언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과 공동체의 구원사건이 전달되었고 그 전달 과정에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어떤 거 의미가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전달되는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의미들을 밝혀주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독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글로도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글로 기록되는 과정 안에서 단순히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문서들을 한 대로 다 모았을 수집했을 것이고 그 수집하는 가운데 이제 편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의 구약성경과 신학성경이 작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모아서 비슷한 이야기네 집어넣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편집은 명확한 목적을 갖고 편집했다는 겁니다 이 목적성 안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움직여지면서 하느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느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식 안으로 편집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구약성경은 유배 시기에 주로 유배가 끝나고 귀한 이후에 편집이 됐던 것인데 주로 목적은 즉 하느님께서 선택받은 한 민족의 계약기행과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전체 큰 흐름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진정으로 계약을 모아온 사람 끝까지 이행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야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그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계약을 잘 시키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조금 달라요 이거보다 이것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신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등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보금선포에 대한 내용과 또 단순히 그 당시 때 아주 편한 상태에서 보금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한 박해 또 유다교로부터 굉장한 박해 안에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 박해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보금선포가 이루어졌을 땐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자리 잡고 있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들 안에서 과연 보금이 어떻게 즉 섞여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전수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왜 구세주이신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했던 것이 바로 시작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은 어느 한 저자가 무슨 탄원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전단계와 성문화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나중에는 어떤 단계도 거치냐면 정경단계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외경이라는 것도 나중에 어디서 들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구약성경 46건과 시작성경 27건은 정경화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하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을 제대로 지키고 또 그것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 전체 안에서 우리 이것만 읽자 이것만 우리가 전례 안에서 사용하자라고 확정을 짓는 게 있는데 그 확정을 짓는 게 바로 정경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정경화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은 46건, 신약은 27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 정경화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뭐가 탈락이 되느냐 외경들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범주는 굉장히 커다랍니다 굉장히 커다란데 그 커다란 것 안에서 우리가 전례 안에서 읽혀질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어요 빈산일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외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 안에서 읽혀지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례 안에서 읽혀지지 않고 결국 외경으로 남겨지게 되면서 이것은 나중에 용어상 여러 차이점 때문에 계신 교회에서는 이걸 위경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러한 단계들, 이러한 끊임없는 단계들 안에서 지금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또 이러한 단계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누구셨겠습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각 단계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한 단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성령에 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성경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든지 또 구원의 파악, 어떤 구원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비밀을 알고 또 그 비밀을 가르쳐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성경 과정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성령의 업적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인간을 협조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협조자의 자유의지를 아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것들을 가지고서 부르시는 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협조자의 그 자유의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쌍방의 어떤 소통 안에서 사실은 당신의 게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로인들은 하느님의 완전한 게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로인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사실 그 게시를 완성시킬 분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로의 영이 들어간 교주도 사실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로만이 완전한 게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후투성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게시원장에서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또 부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가다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게시자는 예수 그리스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로 신자분들이 가장 먼저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어디서 읽죠 처음부터 읽습니다 성경 그렇죠 그 처음이 어디에요 창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색을 읽다 보면 거기에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도 되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쭉 읽다 보면 되게 많이 읽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통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읽게 되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더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잘 읽지 않는 성경이 돼버리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문제집을 잘 보시면 앞에는 엄청 까맣죠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얗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오죠?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신약성경이기도 하고 또한 개시헌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중에서도 보금서가 가장 뛰어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고 접해야 하는 건 바로 창색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보금서부터 우리가 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방식이겠죠 그런데 가끔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자꾸 성경을 읽으면 창색이부터 읽으면서 신부님 이 창색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시냐 그냥 보금서부터 읽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색이는 고대 근동의 문화들도 알아야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고대 근동에 대한 문화들이 사실은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뭐랄까요? 유일신에 대한 사상도 약간은 조금 혼동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창색이가 어찌 보면 성경 해석으로 따진다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창색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개시의 완성자의 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제발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특히 보금서부터 읽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금서 외에 또 다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투성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안에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는 신약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온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렇다고 신약 성경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쭉 이끌어오신 모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즉 신약 성경은 또 구약 안에 잘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완전해지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로 보는 가운데에 진정한 하느님의 계시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신약이고 보금서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보금서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 목시록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받았던 형제인처럼 요한 목시록이 요한 계신교는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요한 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담아놓은 책이니까 되게 중요한 책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관점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 가지로 어떤 성경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성경의 해석은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한 성서고고학이라는 것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좀 더 뭐랄까요? 문학적인 형식들을 이해하고 저자의 어떤 의도를 이해하는 방식 안에서 사실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이 문자와 이 문자를 떼서 또 이 구절과 이 구절을 떼서 맞추면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당연히 성경을 읽으려면 앞뒤 문맥과 또 그리고 이 성경 저자가 원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뭘 나타내주려고 이 글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 저자의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읽는다면 성경 읽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창책이 굳이 저는 처음부터 읽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홉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즉 구약은 신약 안에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 성경을 나중에 꼭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 성경은 구약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소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비의 하느님이 구약 성경 안에 아주 잘 숨어있습니다 아주 잘 숨어있어요 그 숨어있는 것들을 즉 자비의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을 잘 찾으면서 있는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약간 폭력적인 신, 진투의 신 이렇게 하면 아 이건 하느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네 저자가 좀 과장한 것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읽는다면 조금은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쉽게 넘어오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성경의 어떤 방식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무슨 비밀이 쓰여져 있다든지 그리고 보금소에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안에서 성경에 올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찬 신앙 또 찬 진리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